2. 3. 3. 4. 4. 5. 5. 5. 6. 6. 6. 7. 7. 8. 9. 9. 10. 10. 11. 저는 사실 음악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뭐 패션이나 뭐 뷰티나 뭐 제가 어떤 립스틱을 발랐는지 뭐 뭐 피부는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뭐 섀도는 뭘 발랐는지 항상 궁금해 들 많이 하시더라구요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그래서 이거를 따로 가르쳐 주고 싶다 라고 생각했어요 팬분들한테 근데 이런 방송 제의가 들어왔을 때 뭔가 mc로서는 더 배워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나한테 제격이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에게 어 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는 보려구요 그리고 워낙 고성형씨도 진짜 동안으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도 굉장히 평소 만났을 때 많이 하거든요 뭐 좋은 화장품에 대해서 어떤 관리가 좋은지 그런 것도 많이 질문을 해서 좋은 답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구요 5시 888